제일 싫어 제일 난 얘가 제일 싫어 미치고 모든 음식 중에서 얘가 제일 싫어 왜 먹는지 모르겠어 아니에요 나 브로콜리도 좋아요 아니야 나 브로콜리 좋아요 브로콜리 세상에서 제일 좋아 아시죠? 다 아실거에요 제가 브로콜리 좋아하시는거에요 여러분들 이게 모르시는 분 없으실거에요 맞아요 브로콜리 브로콜리 저는 되게 좋아해요 저는 세상에서 브로콜리가 제일 좋아요 저는 브로콜리 없이는 거의 뭐 예 음식을 안 먹을 정도로 브로콜리 상당히 좋아합니다 예 제가 한 75년 정도간 이제 브로콜리를 먹고 살아왔는데 이제 뭐 브로콜리가 없으면 뭐 힘들죠 예 그죠 브로콜리가 없으면 힘들어요 맨날 생각이 나 브로콜리가 없으면 막 안돼 안될거 같아 브로콜리 브로콜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브로콜리 사장님 브로콜리 사장님 브로콜리 너무 좋아하죠 감사합니다